제가 UCLA에서 내과 과정을 다 마치고 스탠포드에서 펠로우 과정 중이었는데요. 지도 교수님께서 제게 물리치료사 노트를 던져주시며 저스틴, 해석해봐! 라고 하셨는데 One Person Assist, Max Assist 등의 용어를 분석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을 바로 잡아내셨죠. 의사로서 물론 다 잘 알아야 하지만 솔직히 보편적으로 내과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살리는 것을 중점으로 두지 재활에 대해 그렇게까지 관심을 두지 않고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며 물리치료는 저희가 수술이나 주사치료를 하기 전에 거쳐가는 구간이라 흔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도 교수님께서는 야, 너 잘하는 물리치료사 만나봤어? 그 사람 밑에 가서 배워! 라고 하셨고 그로 인해 체계적인 재활운동의 중요성을 배우며 그 이후 스스로 운동에 관심을 더욱 가지게 되어 자진에서 퍼스널 트레이닝까지 돈 주고 배워 이제는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아 목걸으시는 분들도 제가 재활을 직접 지도하며 다시 걷게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스탠퍼드에서 배운 재활운동을 어떻게 해야 나한테 맞게 정확하게 하는지 그리고 재활을 통해 얻는 이득을 어떻게 맥시마이저 하는지 함께 알아볼 텐데요.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논현내과 전문의 임명빈입니다. 여러분들은 재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활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한숨부터 푹푹 쉬시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재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재활을 앞둔 환자들은 왜 재활을 해야 하고 재활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매번 제 환자들에게 단순하게 물리치료 받으러 가세요 라고 처방만 해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재활치료사 선생님을 만나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제가 직접 물리치료 선생님을 만나 부탁드리기도 하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물리치료를 다녀오면 어떤 운동을 배우시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래야 환자가 느끼거든요. 의사가 중요하셔야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환자도 따라해요. 재활치료에 골든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 평생 거동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 일상생활이 힘들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재활인 만큼 의료진과 환자와 모두 힘써서 관심을 가져야겠죠. 어떤 분들은 재활이 너무 쉬워 보이거나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서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재활운동 세션에 몇 번 다니다 보니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고 매번 같은 동작만 여러 번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죠. 왜 이렇게 느끼냐면요. 재활의 목표가 환자와 공유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흥미가 떨어집니다. 목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몇 가지 동작만 반복하다 보면 지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많은 환자분들이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재활치료에는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잡아주십니다. 예를 들어 어깨를 부상당한 분이라면 단기 목표로 어깨 관자를 더 잘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고 장기 목표로는 다시 골프를 치거나 머리를 감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기 목표를 위한 운동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아 왜 이렇게 단순한 동작만 반복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겠지만 이 모든 게 완벽한 재활을 위한 단계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한 제 환자분들 중에 재활센터에 마사지 받으러 간다 라는 지니어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재활센터에서 마사지를 받는 것이 뭉친 근육과 힘줄을 풀어주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마사지만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실제로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사지만 받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나 허리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마사지를 받은 후에 물리치료 회사에게 꾸준히 운동을 배워야만 근육들이 점점 더 강해지셔서 허리 통증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재활은 여러 장소에서 할 수 있는데요. 첫째, 재활전문병동에서 입원해서 받는 재활. 둘째, 요양병원에서 입원해 받는 재활. 세 번째, 물리치료센터에서 받는 재활. 게다가 네 번째, 집에서 받는 재활도 있습니다. 집에서 받는 재활이 내가 어딜 가지 않아도 되니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활 도구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활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추가적으로 재활운동을 아무도 보지 않으니 재활치료도 대충하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가정방문 재활로 시작했다가 상태가 좋아지면 꼭 재활센터에 가서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은 재활은 꾸준히 그리고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기를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외과는 미래의학입니다. 옆에 나가는 영상들도 보시고요. 구독도 해주시고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